2017년 7월 24일까지 17일까지 저희 중고등부는 3박 4일 동안 버닝타이스트라는 주제로 연합 출연회를 받았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송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덕대의 중고등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되게 하신 하나님을 부여하며 서로 사랑하기에 모두 부여주겠습니다. 우리 참덕대의 중고등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켜주시기 위해 힘은 부르는 mg 사람 우리의 빛마늘의, 그내의 영웅도 주님과 바나보네 이 상을 주신 줄 nugge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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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